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현대건설이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007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3시 12분이 지나가고 있겠는데요. 일단 현대건설 오늘 이슈가 하나 나왔죠. 현대건설 사우디에서 올 마수거리 해외수주 이렇게 나왔습니다. 총 1264억원 규모 송성성 공사구요. 건설마청으로 올해도 순항예고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올해 마수거리 해외건설 수주에 성공을 했구요.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톱티어 건설사로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지난 10일 사우디 중부전력청이 발주한 1억 994만 달러 규모의 변전소 송전성 공사죠. 이런거 송전성 공사 정식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올해 첫 수주에 성공한 이번 공사는 사우디 중북부 하이레에서 알주프까지 375km 구간을 연결하는 초고압 송전선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올해 1월 착공 후에 2022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기간은 총 22개월이구요. 이번 수주로 현대건설은 우수한 기술력과 그간 이제 축적된 수행 노하우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나와있네요. 그래서 향후 신규 발주대 사우디전력청 발주공사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저유가 등 어려운 해외건설 수주 시장에서 파나마 메트로 사무송 공사랑 카타르사일 타워 공사 등을 수주해서 총 64억 5,462만 달러 해외 수주를 기록했구요. 올해도 현대건설은 해외 경쟁력을 제구하고 신시장 진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사업 등을 통해 글로벌 건설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사우디 75년 주벨 산업안 공사를 시작으로 사우디에 진출한 이래 반세기 동안 총 156억의 약 170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안정적으로 수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의 종목 분석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주 금액이 작아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현대건설 일단 시가총액 5조 723억원이고 굉장히 우량주고요. 코스피 종목이고 현재 3.29% 오른 45,550원 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종목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퍼수치 보면은 전혀 과대평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딱 알맞게 2019년보다는 3배도 높은 12배에서 15.99배 거의 16배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2020년에 매출액이 좀 저주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수주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2018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2018년 대비 2020년은 당연히 더 많은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좀 2천억 정도 가까이 줄어들었지만은 2021년에 좀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분기별 실적을 봐도 2020년대 흔들림 없는 꾸준한 갑자기 여기가 뭐 한 500억이 되고 여기서 메꾸고 뭐 이러지 않은 꾸준한 실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탄한 대로 계속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산 총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 통계 대비 부채 총계가 약 약 한 4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통 부채 비율이 70% 80% 되는 업체도 굉장히 많은데 현대건설은 어느 정도는 좀 양호한 편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순이익을 봐도 그래도 순이익이 좀 2019년 대비는 적더라도 코로나 이런 걸 감안하면은 그래도 크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라고 좀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현금배당 성향 한번 볼게요. 현금배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늘어난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대체적으로 역시 현대건설은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고 굉장히 이제 크게 오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때가 12월 말일이었어요. 12월 말일에 좀 들어갔었으면 좀 크게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현대건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계속 하락 구간을 많이 타왔죠.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코로나 사태 이유로 저점을 찍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내일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기보다는 좀 보압권으로 계속 지지를 받고 유지해서 올라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충분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고가에서 시간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매수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현대건설도 그 현대건설 기계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영향을 없지 않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있을 때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 결국에 건설회사는 거의 다 수주로 이제 실적 반영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은 현대건설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에 어쨌든 간에 그 수주를 이번에 1200억 가까이 체결한 걸 봐서는 지속적으로 계약 수주를 계속 따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주를 할 때마다 2%에서 3% 올라간다 치면은 엄청난 거죠. 저번에 그 현대건설이 보시면은 거의 1조 넘게 1조 7천원, 1조 8천억원 거의 그 정도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도 17조네요. 17조. 제가 잘못 착각했네요. 여기를 빼먹었으면 돼요. 거의 17조, 거의 18조 가까이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매출액 자체가 충분히 그 정도 계약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번 연도에. 20년 대비해서는 저는 흑자전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들어가, 만약에 지금 매수하면 늦었을까요? 뭐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 지금 매수해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충분히 매수해도 대응해가면서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물타기 해서 평당가 낮춰서 대응하는 방법도 좋겠다라고 좀 보여줍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현대건설 해드렸는데요. 현대건설을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방송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방송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이 밑에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시면은 여기 라이브 라이브에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누르시면은 밑으로 이제 상단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1월 4일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1월 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소장님이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장님이 매일 이제 세 종목 정도씩 항상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서 당일 9시부터 장 시작 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요런 이제 다우지수나 이제 나스다 미국 주가 지수 이렇게 설명을 항상 해드리고요. 그래서 실시간 이렇게 댓글로 항상 이렇게 쪽지를 채팅을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오늘 주식시장은 오전 9시간인 10시부터 진행입니다.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여기 10시부터 디지털 옵틱 현디가 11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10시 1분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10시 2분 상신 EDP 요런 식으로 추천이 나갑니다. 그래서 금일 추천주 새 종목 추천하여 새 종목 보유 중입니다. 뭐 요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나와요. 실시간으로 나오고 요런 것도 잘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 초단타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걸 매일 하는 이유는 김용재 소장 어떤 종목으로 매일 초단타를 하는지 보고 연구해보라는 의미가 큰 것이지 이걸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무리하게 따라가서 돈을 벌으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차트 어디 자리가 좋은지 그래서 왜 추천이 나갔는지 요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실시간 이제 채팅으로 추천 매수과 1,100원 제시해 드렸고 2.84% 상승했습니다. 요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손절이나 아니면 익절은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오피팅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수익 축하드린다.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상신 이립비 아까 10시 1분에 추천 나갔죠. 그래서 추천 매수과 1,500원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과 대비 4.28%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시면 항상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 항상 나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상승 코스닥 하락 뭐 요런 것도 항상 체크해 주니까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 요번에 1월 달부터 이제 새로 2021년이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도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오를지 공부하시라고 요런 식으로도 김용재 소장님께서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보시고 이제 궁금하신거나 아니면은 단계간에 좀 수익을 많이 보고 싶다. 아니면은 이제 좀 많이 물려가지고 그 종목이 많이 이제 계좌도 파란불이다. 요러신 분들 좀 빨리 복구하시거나 아니면은 단계간에 수익 좀 많이 보시고 싶은 분들은 뭐 요쪽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뭐 그 문의를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